자 이번 시간이요 인벤티지 랩 네 이 종목에 대한 종목 분석 및 차트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티지 랩의 주요 재료 및 그 다음에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요 첫 번째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이죠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 장기 지속형으로 비만약 같은 경우는요 제형이 고도화되고 있고요 추가 기술 이전이 현재 기대되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요 마이크로플루이딕스 기술 기반의 약물 전달 시스템을 현재 개발 중이고요 세 번째로 기존에 제일 불편했던 게 뭔가요 네 경구용 네 이 먹는 부분에 대해서 이 약이 네 먹기 불편했던 거 이런 부분에 대한 플랫폼 기술력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와 비만 뿔만 아니라 탈모 치료 치매 네 그리고 전립선 암으로 적용증을 확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현재 전체적인 모멘텀과 함께 제약바이오 주중에서 가장 크게 튈 만한 종목으로 현재 기대감이 모아지는 종목이라는 거 주요 재료 및 모멘텀으로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머릿속에 기억해 두실 거는 바로 비만 치료제 네 다시 한번 수급들이 돌기 시작했죠 기존에 한번 이렇게 폭득했을 때 끼가 있던 종목이다 다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제자리 매물대로 돌아왔고 그 1만 구원에서 매물 지지 확인한 이후에 현재 이평선도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골든코르스가 현재 형성 중인 상승과 조정 이후 시간 조정까지 거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요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이제 추세가 상승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는 파동이다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를 통해서 가격대응 전략 알아볼 겁니다 결국은 어디에서 사는지 어디서 파는지 어디서 손절하는지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정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영상에서 가격대응 전략 모두 다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하락추세선 그거 보면요 지금 보시면 일단 저점 매물대를 올렸죠 살짝 네 저점 깨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주요 이평선 21 이평선 추세선 지지 딛고 주봉이 61선 뚫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결국 61선까지 뚫게 되면요 이평선이 여기 다 모였기 때문에 수렴과 발산의 원리에 따라서 어때요? 최소 어디까지 간다? 네 그 부분 뒤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가부터 체크를 해보면요 기존의 박스 구간의 상당 구간이었던 이 12,500원이 핵심적인 눌림목 매수가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가장 짧게 1만 구간으로 설정해 두시면 됩니다 전저가죠 그 다음에 목표가가 현재 매우 중요합니다 1차 목표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기존의 고점 라인인 바로 2만 매물대에서 1차 목표가로 물량에 반절 매도한다 네 그리고 이 구간까지 뚫어낸다면 다음 목표가 같은 경우는 어디다? 네 맞습니다 이 주봉 시가가 깨졌던 딱 이 라인 얼마예요? 2만 7천 라인입니다 여기까지는 최소한 기술적 반등과 전고 테스트를 할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 저는 전고가를 갱신할 거라고는 얘기는 섣불리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주요 핵심 구간에 대한 안전 구간의 수익은 챙기도록 강조드립니다 자 이렇게 기술적 분석에 의거한 주요 시나리오와 그 다음에 주요 매수가 목표가 순절가 이야기 드렸고요 이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명확하게 차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어서요 구독자분들 혜택 소개해 드릴 겁니다 구독자가 되면 뭐가 좋냐? 구독 버튼 하나 누르면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무료 혜택 바로 AI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한 급등주 당일 추천 프로그램 바로 주식닥터 프로그램에 대한 무료 사용 혜택을 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원리로 종목을 추천하는지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접목한 급등주 발굴 바로 어플과 PC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었고요 1년이 넘는 백테스팅 기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걸 소개하느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에 시청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죠 물론 후원도 해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보답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알고리즘을 가지고 앱과 PC 버전으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값들이 맞는지 꼼꼼하게 백테스팅을 한 이후에 정말 괜찮겠다 안정성과 수익률을 충분히 검증을 하고 이렇게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는 이러한 AI 기반 급등주 자동 발굴에 대한 무료 버전 어플과 PC 버전에 대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름은 주식 닥터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어플의 메인 화면과 그 다음에 PC의 메인 화면 두 개의 화면 보이실 겁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가 오르고 그 다음에 시초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장중의 수급이 들어오는 급등주는 어떻게 고르는지 그리고 장중 이슈 테마는 뭔지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어플 다운로드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거 없고요 그냥 플레이스토어에 바로 주식 닥터라고 치신 다음에 지금 이 로고만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확인한 다음에 다운로드 눌러주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 다음에 다운로드가 완료된 다음에는 열기 버튼을 누르면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그럼 어플이 실행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인데 이렇게 오른쪽 위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 좌측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제가 화살표를 해놨는데 가입하이 보이시죠 가입하기 눌러주시고 회원 가입하신 이후에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다시 회원 가입 이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지금부터 어플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서 어플이 어떤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돌격대장이라는 게 있고 모닝파워라는 게 두 개 보이실 텐데 먼저 모닝파워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릴 겁니다 모닝파워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초가의 가장 강한 수급과 시초가 돌파 매매가 나올 확률이 높은 종목들입니다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초방 공구시부터 공구시 10분 사이에 잡아줍니다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을 어플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각각 KBI 메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흥구석유 이런 식으로 주요 급등주들을 시초에 잡아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주시는 종목을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니까 걱정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은 돌격대장 전략 관련한 사항입니다 돌격대장이란 흔히 말하는 장중에 나오는 수급이 올리는 급등주를 뜻하고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 발동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이러한 식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보통 10% 이상씩인데 보이시죠?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여러 종목들을 당일 수급주들을 포착해서 알림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바로 오전입니다 보통 장중 활발했던 부분들이 오전장에 보통 활발하게 되죠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면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폭발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AI도 학습을 하고 이것을 알기에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미리 걱정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거 애플 계속 켜놓고 있으면 핸드폰으로 다른 거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플이 AI 알고리즘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포착을 하면 알아서 휴대폰 푸시 알람으로 바로 알람이 오게 되고요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라고 알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업무 하시면서 알람이 울리면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신호를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전혀 없죠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요 수익률도 짱짱한 우리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동 휴대폰 알람기를 통해서 놓칠 일이 없다는 거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엄청난 기능이 하나 또 있습니다 종목 상세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 박스에다가 종목명을 기입하고 나서 관련 종목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부분이 나오냐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외인 순매수와 기관 순매수 상승 확률과 차후에 관련 테마와 유사 테마로 이어지는 수급들까지 미리미리 정보를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수급 동향과 함께 AI 알고리즘이 분석한 상승과 하락 확률 표시를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다고 저는 강조드립니다 모바일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요 지금 간단하게 모바일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주식닥터 검색해서 다운로드해서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내가 PC버전으로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디테일하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됩니다 isz